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수능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강민철입니다. 오늘은 제 연간 커리큘럼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는 입문 강좌죠. 강민철의 기본, 줄여서 강기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강민철의 기본 강좌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업데이트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2, 3년마다 좀 필요하다 싶으면 개정을 하는 강좌인데 이제는 좀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독서, 문학, 그리고 고전시가 전 영역에 걸쳐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강의 목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교과서도 단원마다 학습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좀 개괄적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지향점을 갖고 학습을 해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도 좀 마음가짐, 준비를 해볼 수 있잖아요. 아까도 슬쩍 말씀드렸지만 강기본은 강기본 독서, 강기본 문학, 강기본 고전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 나눠서 목표를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기본 독서의 강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은 일단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강기본 커리를 지나서 강기본, 나중에는 세기본쯤 갔을 때는 좀 어려운 지문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장 수업을 할 때 적당히 읽을 수 있는 문장은 어느 정도 읽겠지 하고 넘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구간들이 많은 지문들인지라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다 시간을 할애하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수업이 너무나 루즈해지고 근데 이게 입문기간 같은 것들을 잘 거치지 않은 친구들은 그렇게 넘어가는 문장도 좀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꼭 강기본과 같은 기초 커리큘럼을 통해서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꼭꼭 눌러서 읽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PPT를 띄우고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좀 이해하는 능력을 개선시켜 보자. 이게 일단 제 1번 목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잘 읽는다고 글 전체가 완성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 이해로 그칠 것이 아니라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여러분 요즘 워낙 활자 세대가 아니라 영상에 가까운 영상 매체 세대다 보니까 자분히 앉아서 한 6, 7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문단도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읽지 못해요.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읽는 걸 나아가서 한 6, 7개의 문장을 좀 종합하여 아, 이 문단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구나 그 문단의 핵심을 정리하고 추출하는 어떤 습관도 형성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당연히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현장 수업에서 할 수 없었던 그 꼼꼼함 아, 적당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 아, 그런 거 없이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거니까 아, 그래. 내가 문장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재구성해서 이렇게 이해해야지 하는 것들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기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두 문단 정도 잘 읽는다고 될 게 아닙니다. 결론은 4, 5개 또 많으면 6, 7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글은요. 그래서 이 문단들 잘 누적시켜서 하나의 글을 종합하고 완성하는 것까지 강의에서 보여드릴 것이니 자, 강의 하나하나 듣다 보면 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문장이 좀 읽히고 어, 차분히 앉아서 일단 한 문단 자체가 일단 눈에 확 들어오고 어, 한 4, 5분 동안 쭉 읽다 보니까 아, 글 전체가 들어온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콘티를 되게 치밀하게 촘촘하게 준비해왔거든요. 그럼 제가 강의 들으시면 안 될 거예요. 아, 저 인간이 그래도 강의 준비 되게 열심히 해오고 되게 체계적으로 강의를 구성했구나라는 느낌 받을 건데 자기도 그런 목표를 좀 갖고 강기본 임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문장, 나아가서는 문단 그리고 하나의 글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강기본 문학은 자, 이거는 강기본 독서보다도 더해요.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질문을 또 받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 그래도 나름 고1, 고2 때 어떻게든 또 수능 비문학이 좀 어렵고 중요하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들어서인지 그래도 고1, 고2, 방학을 빌어서 뭔가 특강이라도 들은 건지 뭔지 어찌 됐건 독서, 비문학 파트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능력은 좀 길러서 오거든요. 기본기가 나름은 있다. 근데 문학은 애초에 공부를 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듣고 학교 내신 준비하고 그냥 이 정도가 다인데 사실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는 완전히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강의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려면 얘들아 뭐부터 해야 될까? 당연히 읽는 게 일단 먼저잖아.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선생님 고전시가 어디 있을까? 고전시가 따로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세 개 영역 체계적으로 일관된 자세로 시험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잘 읽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에요. 잘 읽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도 잘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출되는 선지는 무엇이고 평가원의 출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이 문학 개념어가 이렇게 출제가 될 때는 어디까지가 허용 기준인지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상세히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지문 독해와 관련해서 뭔가 체계적인 일관된 습관을 기르고 문학 개념어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원이 뭘 중점적으로 출제하는지 선지 분석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리 문장이에요. 출제 포인트에 입각한 독해 포인트를 형성해야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컨디션에 따라 마구잡이로 읽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문제 분석을 해드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뭘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역시 또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니까 하나하나 듣다 보면 아 현대소설 이렇게 읽는 거네 아 나 현대시 진짜 너무 안 읽히고 좀 답답했는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할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전 시간은 따로 할 거예요. 자 일단은 고전 파트에 대한 수요가 고1 고2들한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도 있고요. 고전 파트는 결국 공부를 하면 바로 늘거든요. 왜? 주제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일 정직한 파트야. 수능 국어에서. 그냥 우리 1번 목표. 하면 그냥 늘어. 고전 취약한 친구들은 고전이 그냥 무섭고 싫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과학기술이 취약한 친구들은 과학기술이 무서운 나머지 하루에 공부해 가장 마지막에 과학기술 독해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가 안 돼요. 고전 시간 싫어하는 친구들은 고전 극혐 이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미루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또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랑 그냥 고전 두려운 친구들은 그냥 꾸역꾸역 한두 지문 강의 듣다 보면은 어? 나름대로 주제가 뻔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의미 아닌가 하고 해석이 되네. 이런 경험 할 수 있을 거니까 저랑 같이 조금만 버텨봅시다. 그러면 얼추 해석도 되면서 두려움도 해소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여러분 고역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정도는 어휘 아셔야 돼요 하고 고전에 자주 등장하는 필수 어휘 암기도 시킬 건데 여러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초반에 영어 단어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이 고전에 빈출되는 주제의식 모르고 고전에 나오는 단어 모르면 안 읽히는 건 똑같으니까 초반에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조금만 버텨보자. 그럼 나중에 이게 고전이 그냥 한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능 마판에 가서 고전 공부 따로 할 수 없거든요. 기초 확립해야 될 때 제대로 해둡시다. 뭘로 할 거냐면 대표 작품으로 할 거예요. 왜냐? 주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대표 가사 대표 연식주 받으면은 그나마는 그 밥이거든요. 계속 주제가 똑같아서. 그래서 이런 대표 작품들을 통해서 빈출 주제를 총정리할 거니까 그냥 일단 하면 돼요. 고전은. 저도 별로 걱정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걱정 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기본기를 다지자 이거예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독서, 문학 전 영역에 걸쳐서 기본기를 다지자. 그럼 제 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징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맛보기 강의라고 하나요? 이름,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강의를 들어보면 아, 저 인간이 PPT를 저렇게 준비해오고 아, 저런 식으로 강의를 끌고 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빡 올 건데 나름대로 이제 OT에 또 포장은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일단 제가 키워드를 두 개로 준비해왔어요. 강기본 이러니까 아, 난 좀 국어 좀 치는데 내가 굳이 기본 강좌를 들어야 되나?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마냥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 책 표지에 근본본자가 있거든요. 표지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기본이지만 그 전에 이게 기초의 의미이기보다는 근본에 가까워요. 그래서 절대 평이한 수준의 지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수준의 수능 지문들도 다수수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답률을 보면은 40%대 정답률도 있고 50, 60%대 정답률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냥 마냥 쉬운 생기초 지문만 뚜두르 패는 구간이라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기본적인 것들, 근본적인 것들 다루다 보면 최근 트렌드 놓치기 13이거든요. 아,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24학년도 기출도 한 4지문 정도 수록을 했습니다. 24학년도 기출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건데 독서론을 제외하고 6월, 9월 수능 독서 지문이 총 9개잖아요. 거기에서 4지문이나 다루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다룬다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최근 트렌드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4학년도 기출도 어느 정도 함께 다룬다. 즉, 최근 기출도 다루고 최근 트렌드도 다루고 뭔가 근본적인 어떤 지문들로 실력을 쌓는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학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예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해오거든요. 내신 공부만 한 상태일 것이시기 때문에 진짜 정말 친절하게 찍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OT를 촬영하는 이 시점에 이미 강기본 문학은 어느 정도 촬영이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강의 듣다 보면 느낄 거예요. 어? 강민철 이렇게 친절했나?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약간 스피디한 전개랑은 달리 여긴 진짜 하나하나 꼭꼭 눌러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노베이스 고3 친구들, 고1, 고2 친구들 즉, 수능 문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전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입문 수준으로 적합한 지문들을 저희가 당연히 알아서 잘 뽑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강기본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기존 강기본은 아무래도 양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개념어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문학 개념어도 어느 정도 지문을 보면서 얘기해야지 한두 지문하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 기존 강기본이 아마 제 기억에 현대소설 한 3개, 4개? 고전소설 3개? 현대시 3개였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이 정도 지문 갖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념어 이렇게 학습해 하고 학습 방향 정도만 제가 얼추 말하고 끝냈다면 이번엔 그렇지 않아요. 지문 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PPT로 하나하나 착하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했어요.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고 언제 허용이 되고 언제 허용이 안 되는지 등에 어떤 부가 설명이 탄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국어 문학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아주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튼 강의 특징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베이스를 철저히 고려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한 강의가 될 것이다. 고전 시간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수능 대비의 측면도, 내신 대비의 측면도 아무래도 고전은 어휘가 반복되고 추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고전의 세계관 정리 한번 딱 해두면 수능 지문들이 단위가 금방금방 들어오거든요. 독해를 할 때 그래서 수능 대비 차원에서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결국에 고1, 고2 내신 대비용으로 고전 시간 강의 니즈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 개설했던 거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주석도 깔끔하게 달아줘야 되고 어휘도 많이 풀어줘야 되고 현대어 버전으로도 아주 완벽한 해설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교재 개편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대비용으로도 좋을 것이고 다만 이게 겨울방학 때 해야지 여름방학 마지막 막판에 문제풀이 시즌의 볼 강의는 아니야. 겨울방학 때 하면 끝내야 된다. 그리고 내신 대비용으로는 언제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제 교재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 이런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근본 문자 묵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편, 해설편, 독서는 분건이 되어 있어요. 두 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 강기본에 비해서 지문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33 지문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일단 제 계획은요. 17 지문을 강의하는 건데 제가 또 강의하다 보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두세 지문 추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어떤 커리큘럼이든 그래서 일단은 계획은 17 지문, 절반 정도 근데 조금 더 추가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총 강의 수도 늘어나겠죠.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거고 수강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1, 고2가 시작하기가 좋을 것이고 노베이스, 고3 자, 그럼 여기서 노베이스는 뭐냐 제가 봤을 때 노베이스는요. 3등급 중후반부터요. 그게 또 일반 되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3등급 후반 낮은 3등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등급, 5등급, 6등급 말할 것도 없이 9등급까지의 그런 애들을 노베이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 친구들이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강기본 문학은 30 지문이고요. 일단 16 지문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 8에서 9강 구성으로 촬영을 지금 일단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강 대상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 시간은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가사 총 9 작품, 연시조 9 작품, 평시조, 사설시조 묶어서 19 작품 이렇게 해가지고 총 20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제가 추천 수강 대상으로는 이렇게 뽑아왔어요. 그냥 고전이 두려운 고3 그리고 내신으로 필요한 고1, 고2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개가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이제 질문들이 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질문 되게 많더라고요. 기존 강기본 수강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연간 커리큘럼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50% 이상의 업데이트가 있어요. 지문도 추가된 것도 많은 데다가 새로 들어간 지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개정된 거죠. 그렇지만 기존 강기본을 완강하셨다. 그럼 바로 다음 스텝인 강기본으로 넘어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어차피 수준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시 기존 강기본을 수강했다. 그러면 다음 스텝 강기본 강민철의 기출분석이라는 강좌거든요. 여러분 계속 공부는 점점점 더 어려운 지문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스텝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존 강기본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새로운 지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건도 됐겠죠. 그리고 50%는 넘는 정도의 개정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제가 일일이 지문 리스트를 갖다가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교재 구성도 바뀌었지만 얘들아 내가 이거 기존 강기본을 한 2년 전쯤에 찍었어. 판서 글씨체도 바뀌었고 훨씬 글씨가 예뻐졌거든. 글씨만 바뀌었겠니? 경험이 쌓이면서 강의력도 좀 늘었겠지. 그치? 그리고 스튜디오가 점점 더 편해지면서 여기서 조금 더 제 능력을 갖다가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무엇보다 한 번 하고 나니까 아 노비스 친구들이 뭘 고민하고 고1, 고2 친구들이 뭘 질문하고 이거 좀 알다 보니까 내가 강의를 어떻게 더 촘촘히 준비해야 될까 이런 선들이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올라가면 기존 강기본 그냥 내려버릴 거예요. 아무튼 변화는 아주 많이 있다. 교재 구성 측면에서도 강의력 측면에서도 다만 들었다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질문도 좀 있더라고요. 강기본 전에 꼭 해야 되나요? 여러분 입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거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는 난 그런 거 없다고 봐요. 그런 거는 다 그냥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고 다만 내가 봤을 때 강기본 새기본을 원활하게 스무스하게 수강을 하려거든 강기본을 꼭 닦아두고 가야 될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그 친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등급부터 그리고 고1, 고2 친구들 그 친구들은 좀 강기본 진입 전에 좀 해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건 답은 못해요. 그냥 내 생각 정도다. 판단은 네가 했으면 좋겠어요. 일정 문의가 또 있더라고요. 교재 입고와 개강 자체가 12월 19일에 같이 될 겁니다. 근데 완강 시점은 아까 봤었던 3개 영역 다 다를 거예요. 일단은 19일 입고 개강될 때 동시에 완강 상태인 게 있을 겁니다. 그게 강기본 문학일 거고요. 강기본 독서는 12월 말일 전까지 그러니까 30일에서 31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고전 시간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진행하는 거니까 2024년 한 2월 말 정도 그 정도에 완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듣는 친구들은 사실 이 일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애초에 완강이 되어 있을 거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1타인데요. 이게 1타라는 위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선택해서 들어보는 강사인 것 같아요. 가장 뛰어나다의 의미가 아니라 일단 가장 먼저 들어보는 강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랑 맞는 친구들은 저랑 끝까지 가는 거고 할 텐데 학생들을 1타가 되다 보니까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극상위권 친구도 많이 만나게 되고 적당한 상위권 친구도 많이 만나게 되고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지 싶은 OBS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제가 대치동을 베이스로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극상위권 실제로 수능 만점자도 나왔지만 제 수강생에서 극상위권 수능 만점자 그런 친구들만 고려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메가스터디 사이트 보면 큐브라고 해서 우리 명문대를 간 선배들이 질문 답변도 되게 잘해주거든요. 그 큐브 구성원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 수강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당연한 게 내가 1타였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1타이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선택하다 보니까 제 수강생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그렇게 공부를 이미 잘한 친구들 또 잠재력이 있어서 결국 잘하게 된 친구들 만 고려하지는 않아요. 정말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도 챙기려고 강의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도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하고 제 스스로 공부도 되게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하긴 조금 무리가 있는 어떤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따로 또 촬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한번 하고 나니까 좀 분명히 알게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강기본과는 차원이 다른 강의력 더 나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같이 한번 보조 맞춰서 쭉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강기본을 듣고 있는 우리 노비에스 친구들 전혀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6등급, 5등급, 4등급에서 시작해서 2, 3등급 거쳐서 1등급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진짜 국어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 다른 과목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대신 꾸준히 그리고 집중해서 국어 공부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 자, 일단 소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본강에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티였습니다.